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중간평가, 기말평가, 출석점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한 후에 평가학점을 F2부터 F22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은 중간평가 곱하기 0.3, 기말평가 곱하기 0.4, 출석점수 곱하기 0.3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썬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셔서 값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썬프로덕트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중간평가부터 출석점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집합기호를 이용하셔서요 중간평가는 문제에서 0.3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0.3 심표, 기말평가는 0.4 심표, 출석점수는 0.3입니다 다시 집합기호를 입력하시고요 썬프로덕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문제에서 말한 평균값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평가학점은 0부터 60 미만은 F학점 그 다음 60부터 70 미만은 D학점 70부터 80 미만은 C학점 80부터 90 미만은 B 90 이상은 A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90 이상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IFS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 첫 번째 수식이 있는 F3셀을 더블클릭하시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S, IF 만약에 인데요 IF를 중첩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함수 이름은 한 번만 입력하시고 안쪽에다가 조건값, 조건값 형식으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썬IFS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값이 9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90 미만 80 이상은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썬프로덕트를 통해서 구한 값을 범위 정해서 A까지 쭉 심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심표 다음에 컨트롤 V 90보다 큰 데이터는 A로 처리가 됐고요 남아있는 데이터는 90 미만입니다 그 데이터들 중에서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V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는 80점보다 작은 데이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점수들 중에서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C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심표 D에서요 컨트롤 V 하시고요 앞에서 처리한 데이터는 70 이상이니까 남아있는 데이터는 70 미만이고요 70 미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D라고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V 60보다 작은 데이터들은 나머지 데이터는 60보다 작은 데이터입니다 60보다 작은 데이터는 F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F를 입력하시고 맨 끝에 심표 대신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성적에 따라서 평가 학점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0점 이상이며 A 90점이 안되면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B 80점이 안되면 7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C 다시 70점이 안되면 6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D 다시 60점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그럼 F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IFS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IF라는 함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IF를 조건마다 조건 작성하실 때마다 넣어서 중첩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어진 IFS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평가 학점을 같이 계산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Public Function이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Public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N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평균 입력받는 데이터는 중간평가, 기말평가, 출석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점수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력받은 평균은 출석점수가 90일부터 100인 경우는 별표하고 중간평가, 기말평가의 평균을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석점수가 80일부터 90인 경우는 하얀색 별표하고 중간평가, 기말평가의 평균을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은 출석점수가, 기준이 출석점수이네요 출석점수가 90일부터 100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셀렉트 케이스, 입력받는 값은 출석점수입니다 평균 점수는, 평균은 출석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출석점수를 가지고 출석점수가 90일 이상부터 100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케이스, 90일부터 100가지 90일부터 100가지 우리는 FM 평균에다가 FM 평균에다가 검정색 별표를 표시할 겁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별표 8번을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고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평균 값을 구할 건데요 중간평가 중간평가 더하기 기말평가 두 개 점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형식을 0.0이라고 작성하시면 소수의 한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 함수를 통해서 중간평가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한 다음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경우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케이스에다가 복사를 범위 정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째는 출석 점수가 81부터 9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사하셨던 내용을 81부터 90까지 라고 수정하시고 이제는 검정색 별이 아니라 미음 눌러서 한자키 하얀색 별입니다 그러면 7번 입력하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을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는 건 동일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시고 FM 평균에 대해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정의에 FM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데이터는 중간평가 그 다음에 기말평가 그 다음에 출석 점수 네 각각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출석 점수에 따라서 평균값의 형식이 좀 다르게 검정색 별 또는 하얀색 별 이렇게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의 학과 코드를 이용해서 표3에다가 학과별 학생수를 J14부터 M14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하트를 표시할 건데요 일단 하트를 표시할 개수를 D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은 J11부터 M12 영역에 학과 코드가 T1, T2, S1, S2 라고 작성된 영역을 참조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J1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DcountA 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참조할 표의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저희는 학과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조건은 학과 코드가 J11부터 J12입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K11부터 K12, L11부터 L12로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단 수식을 복사했을 때 학과 코드의 영역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또는 P2셀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기준을 개수를 구할 때 숫자가 있든 문자가 있든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꼭 P2셀이야 되는 건 아니고 성명을 하셔도 되고요 중간평가, 기말평가, 출석점수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학과별 학생수가 구해지고요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학과에 따른 학생수가 구해졌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표시하실 내용은 문제에 나와 있는 하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트 모양이 현재 화면에 1번부터 9번에 표시되지 않으니까 확장을 하셔서 하트 모양을 선택하고 텍스트가 끝났으면 심표 횟수는 조금 전에 구해 놓으셨고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학생수에 대한 값을 구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학과 코드와 중간평가를 이용하여 표 3의 중간평가 최고 점수의 성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명을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 중간평가에 가서 가장 큰 점수가 높은 데이터에 그 다음 각각의 학과에 해당한 학과에 해당한 중간평가의 가장 큰 점수의 이름을 성명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제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함수를 타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덱스부터 작성해도 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레이 성명에 가서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 행에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할 거고요 매치함수 안에 찾을 값은 최대 값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맥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학과 코드에 가서 학과 코드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요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J12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J12, K12, L12 바뀔 수 있도록 고정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곱하기 이 조건의 학과 코드에 해당하면서 그 다음 중간 평가의 최고 점수를 구할 거니까 중간 평가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심표 같은 조건의 영역에서 맥스를 뺀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조건과 중간 평가의 점수를 넣어주시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아까 최대 값을 구한 값이 같은 영역에 갔을 때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가 어딘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 코드와 기말 평가를 이용해서요 표 3의 기말 평가 평균 점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하고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if 괄호 열고요 조건은 학과별로 기말 평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학과에 해당한 정보를 조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과 코드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j1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기말 평가 점수가 80 이상이란 또 조건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뭉궈서 처리를 하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가로로 뭉궈서 기말 평가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평균 점수는 기말 평가에 점수가 80 이상인 학과별 기말 평가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기말 평가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trunc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trunc 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이제 정수로 평균 값이 구해졌는데요 일단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시고 혹시나 값에 오류가 있을 때는 없음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값에는 오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식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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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